오버워치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게임 시작한지 30초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다 받았습니다 아 예 왜 다 고장난다 왜 말을 안해 쉐이비들 반갑다 가자 파이팅 야 우리 한조 등에 침 맞고 있다 뒤진거 같은데 어? 세진데? 무겁게 나이스 눈빛 뭐 다 뒤졌는데? 야 여기 하나까지 내려왔는데? 게임 안된다고? 2분만에 포기하는 사람이다 쟤가 왜 기분 상했냐? 니가 텐션이 너무 높아 2개 게임을 안하는 이유가 되나? 이유간은 좀 이상해 그러더라 이해를 할 수 없군 아나가 2분동안 힐을 안줬다고 한다 그래서 게임 안한다고 한다 아 이거 쳐야되냐 야 근데 한 번 힐 안줬다고 저러면은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욕 한 번 먹으면 바로 그냥 연탄 피울 것 같은데 진짜로 저런 ㅅㄲ들이 이제 집에 가갖고 리더우야 나와서 밥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밥먹는다 아 ㅅㄲ 먹을 거라고 문구 안 닫고 넌 모르면 그렇게 생이 날아 그러면은 아이 방암째를 다친거야 더워요 다음판 전판 같은 팀원을 만났다 여기로 가자 형님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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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할만해 할만해 리더야 돼? 네 리더 봐 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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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금화 구간에서 호그 시그마 많이 쓰는 것 같다 저렇게라도 쓰이는 호그가 부럽다 모이라는 순만 쉬어도 동네 난다고 빼라고 한다 저는 원걸이라 아레나 오른쪽으로 붙여줬 것 같은데 잘 끌었다 왜 또 2층으로 갔어? 정신차려 보일까? 2층이든 안 돼 안 돼 피갈리 해 피갈리 포키 없어 포키 없어 한 번씩 오더가 갈리는 순간이 온다 탱커들이 정해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왼쪽 아래로 가재 지하로 시그마가 왼쪽 가자 아래 야 효과 끌렸는데 코 컷 나이스 우리도 못잘 아 이건 델란가? 근데 진입이 되나? 그냥 해보면 안 될까? 진출 우리? 오 그래 빠졌다 아니 어딜 빠진 거야 진입 경로가 중구난방이니 각계 전투를 하게 된다 이러면 피지컬 싸웁니다 나이스 이거 마완 뒤로 꺼지고 프리 컷 나이스 2층 밀어볼래요 가자 포키 없어 타크 타크 포그 헤드 안 돼 포그 스킬 빠짐 나이스 하나 꺼졌다 와 위로 2층 미는 거 도와줄 사람? 이 씨발 아 씨발 이게 왜 뒤져 아 돼지 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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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타인데 두명 없다 아 존댔다 쟋됐다 음 뭐지 이게 그려까면 차라리 아나를 해야 할 걸 그랬나 어? 왕만 보자! 이 얘기하면 왕만 못하던데 왕만하지 말자 밀림맨 임탓 어? 벗는 거로 알겠음 이것점도 못 밀어내고 막히면 보통 팀 분위기는 고창난다 과연 이번 팀은 어떨까? 오른쪽 온다 비도 정매도 나이스 리더 잘 저기 밀어낼까? 어 뭐야 도망갔는데?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오케이 천천히 당겨봐 이거 오케이 형 용이 뭐 저렇게 갈리냐 디라야 디디에 한중 있는디? 그 ''냥거'' 제다 하나 아무도 안 죽고 밀리면 어떡하자는거야 형들 플레이 목소리가 좀 яз고 하 아무도 안 죽었는데 어.. 진짜 웃기네 이 형들 난 안 할까? 무는거 없으니까 아.. 에바야 장안에 보고 있었는데 형들 거점 멸시하는 거야? 우리 것이야 나 도착 당했다 와 위도 저만큼 해주는데 나이스 팀원버스 너무 달다 특히 위도 거친 느낌은 있어도 실력 확실하다 아.. 이게 헤드가 안 맞냐 아.. 나이스 실력 확실하다 아.. 내가 계속 킬 강도 안 썼어 이거 말해도 안 돼 나 피해 아.. 아.. 괜찮아 괜찮아 거점이나봐 괜찮아 나이스 안좋아 집중해 우리 힐링 다 빠졌다 포그공이 있다 너서기는 쩔고돼 자리 내려왔습니다 나 힐 한 번만 오케이 어디 어디 에센아 음.. 에센아 에센 아하 이하이 안 보여 살짝 뒤로 가봐봐 에센아 클리발벤 에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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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한쪽 자 우리 이 중원 시그만 들어갑니다 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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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았다 권총 대단히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 이거 투명 케이 전화 왔다 나이스 되나? 돼! 되니까 해! 되니까 하라고! 안 돼! 이겼어! 야 잘했다 시식이 잘했다잉!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위도 지렸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들어서 기분 좋다 수고하여 수고 이런 게임은 오랜만에 해본다 뭔가 열심히 하면서 즐거운 느낌? 이런 게임을 좀 자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어떻게 realiz해 간직하십시오? 매우 여기 사이트 진심